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강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별도 출판사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교육으로 학생들 교육에 국가사업이나 그런 데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또한 이제 대학교 강의를 몇 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앙대학교, 성심여자대학교, 서울 디지털대학교 이렇게 새 학교 또 대학 강사로서 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아마도 프리엔서를 하시던 아니면 개인 사업자를 하시던 어떤 개인 어떤 강의 활동들을 하면서 대학 강사라는 곳에서 또 활동하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장점부터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강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강의 활동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면서 대학 강사를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보면 이제 비용 때문에 좀 그런 분들도 있고 시간 문제 다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저는 저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금 한 2년, 3년째죠. 3년차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단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장점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근데 장점만 또 있는 것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학 강사로서는 외래 교수라고 이제 칭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뭐 협업 강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대학교마다 행정상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그 대학교도 가시면은 아니 그 대학원, 대학원을 가시면은 이제 공부 어떤 연구의 목적으로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네트워크 거기에 모이시는 그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이제 금융권에 다신 상무님들이나 높으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기회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들을 또 많이 가십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딱 봐도 모집하는 것을 봐도 이거는 그런 네트워크 목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학권 모집이나 아니면 단기 과정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 강사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수님들하고 많이 어울리게 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임 같은 데에 초대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금융권을 다니면서 사실 이외에 그 상무님급 팀장님들은 어차피 저하고 같이 일을 하겠지만은 상무님들이나 다른 회사 금융권에 있는 회사분들의 상무님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쉽게 뭐 1대1로 만난다고 해가지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높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처음에 이제 대학 강사로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모임으로 가서 어떤 학회 모임을 갔는데 진짜 말하자면 금융권에 모든 그 상무님들이 다 오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처음에는 내가 직장인 다닐 때 초분들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었나? 라고 하는 정도로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도 계속 이제 나름대로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같이 이제 영업을 활동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제 뭐 그분들하고 인연이 돼서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나 뵈면서 제 사업도 소개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분들이 이제 학교나 그런 데 모임을 하시냐면은 뭐 그분들도 이제 대학원 나오시고 박사학위 따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게 네트워크도 형성이 되었고 또 그분들도 언젠가는 또 정년을 이제 은퇴를 하셔야 하잖아요. 근데 은퇴하시고 난 뒤에 그분들이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나 그런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공유의 활동들이 기회들이 좀 많이 있다 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뭐 사업상으로도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순수하게 이런 지식 공유의 그런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나 멘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많아집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이제 뭐 평가위원회 같은 거나 기술위원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NCS 쪽에 관련된 위원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교육사업에서 멘토 활동으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런 참여 비용으로 봤을 때는 시간대비 굉장히 높은 비용들을 받아요. 그래서 가보면은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이 많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뭐라고 하냐 특허 같은 거나 그런 것들도 평가 기술평가위원회 그런 것들 하는데 그냥 뭐 작은 회사의 대표라고 하면은 사실 그렇지만은 대학교 어느 이제 이렇게 외래교수다 아니면은 이제 뭐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높은 평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위원회 멘토 활동 같은 경우에도 제 뭐 이렇게 뭐 사업규무로는 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학교라는 한 직책으로서 직책이 있어가지고 기회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뭐 쉬고 있지만은 한 개 정도는 계속 위원회를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런 거 활동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교육사업들 특히 이제 국가사업을 가져올 때 거기에 보면 이제 평가 인력에 대한 기술평가들이나 아니면 인력 어떤 그 이력서상의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것들이 다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강의를 강사로 활동을 한다면은 보통 이제 HRD 쪽에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저희들 HRD 같은 경우에 이제 노동부 쪽 과정이나 그런 거 할 때 이제 HRD 쪽에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강사들이 다 등록을 합니다. 뭐 일반인들도 다 등록을 하죠. 일반인들은 어떤 교육들 노동부 교육 관련된 것들을 받으려면 이쪽에서 이제 나눔 카드나 그런 것들을 발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강사들은 별도로 등록을 해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점수가 이제 매겨집니다. 네. 그 점수라는 것은 이제 100점 만점에서 이 강사는 이제 100점 만점에서 경력이나 어떤 자격증 그 다음에 강의 활동에 따라서 뭐 80점이다 90점이다 이렇게 맺어집니다. 보통 뭐 10년차 이상의 강사들이 대부분 많이 있고요. 그 정도 되어야만이 이제 좀 원활하게 노동부 과정이나 그런 데 강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좀 더 높아졌어요. 기준들이 좀 이번 연도에 좀 많이 높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강의 경력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다른 사업들 경력이나 아니면은 기타 뭐 학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경력을 좀 많이 우선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세히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을 때도 이 대학 강의라는 것들을 이제 한마디로 그 어떻게 보면은 계약지이잖아요. 뭐 계약직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강의 경력으로 다 해서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력 같은데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협업 교육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선정된 등 국가 사업에서 선정된 그 그 업체들을 보면은 회사 그 학교하고 대학교하고 산업혁력기관하고 같이 해가지고 든 데가 많이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그냥 그 사업 교육 기관보다는요. 그래서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대학교 요것이 조금 괜찮은 부분입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강사를 사업을 하면서도 온라인 강의 쪽으로 좀 많이 기회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온라인 강의 중심이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바라보게 됐는데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온라인 강의를 찍으면 이제 3년 계약이 됩니다. 3년 동안. 그 컨텐츠를 3년 동안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가 있고 물론 이제 1년마다 바뀐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내용을. 근데 보통 외부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는 15주, 16주죠. 15주, 16주 동안에 계속 이제 가서 강의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죠. 강의를 하는데 그 부분 뒤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디지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에서 찍을 수도 있고요. 기술 그런 기술 강의 같은 건 집에서 찍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잠깐 가서 이제 뭐 2주차 3주차를 미리 다 찍어 놓고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셨대요. 시간이 날 때마다 그거는 만들어가지고 유통을 하면 되는 건데 디지털 대학교는 이제 3년 동안 계속 이제 되기 때문에 뭐 한 학기에 두 과목 뭐 그 다음에 2학기에 두 과목 그런 식으로 어 뭐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 데 따라서 이제 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운영을 운영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학생들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과제 같은 거나 시험 같은 거 그런 거 관리만 해주시면은 어 3년 동안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하면서도 이제 별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장점 같은 경우는 크게는 뭐 이 정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도 활동하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어 사실 강사 비용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하는 강사 비용보다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수준 예 그거기 때문에 비용만 따지고 무조건 다 이렇게 대학교에서 이제 강의 활동 이렇게 오면은 추천이 오면 다 하라고는 저는 어 비추천합니다. 사실이요. 예 그냥 정말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교수로 정말로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면은 그 정도 활동을 해도 괜찮겠지만은 여러 학교의 경영교수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건 좋겠지만은 어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에 다 올인할 수는 없어요. 예 정말 굶어죽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굶어죽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비추천이고 어 적절히 시간을 봐서 이제 몇 개 학교에 활동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단점도 조금 있겠죠. 예 그래서 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겐데요. 우선은 주간 강의를 시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제가 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의욕적으로 이제 막 하다가 대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와우 이런 제 학위 갖고 어 이게 대학원들을 가르칠 수 있나 아니면 이제 대학교 강의도 할 수 있나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간 강의를 받게 됐어요. 3시간이죠. 3시간 딱. 이게 보통 외래교수 같은 경우나 이제 교명교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학점 아니면 이제 9학점으로 이렇게 제한을 둡니다. 각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은 보통 6학점으로 제한을 둬요. 어 근데 이 주간 강의는 이제 3시간 딱 3학점짜리를 막기 위해서 주간에 갔습니다. 뭐 한 3시부터 6시까지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맡은 데가 화요일인가? 네 그때 맡았어요. 근데 요 시간에 딱 3시간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냐면은 다른 교육사업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른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5일 단위로 보통 우리가 강의를 해요. 5일 단위나 요즘 책임 같은 게 이제 4일 단위로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어 4일 동안 벌어들 수 있는 수입에 비해서 요 하 일주일에 딱 3시간만 요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손해죠. 왜그러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생활비도 되고 어느 정도는 계속 수입구조가 형성이 돼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강의를 하는 동안에는 다른 교육사업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만 이제 계속 배분해주고 저는 틈틈이 2일 강의나 뭐 2일씩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화요일이다 그러면 이제 수목금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 주말에 또 강의를 잡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했는데 이런 좀 당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학교 강의했던 다 야간으로 이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야간에요. 그래서 주간에 8시간 강의하더라도 야간에 이제 한 7시부터 10시까지 하면은 시간상으로는 이렇게 딱 괜찮죠. 매우 힘들더라도 하루에 이제 11시간 12시간 강의한다는 건 굉장히 너무 힘든 작업, 시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했더니 몇 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 받아줘가지고 야간 강의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야간 강의로 한번 제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학생들도 하루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시간표를 짰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저도, 저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야간 강의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좀 단점을 좀 해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루 3시간 교육에서 투자하는 시간과 신경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그런 사교육, 이렇게 다른 협업기관들이죠. 거기하고 했을 때는 그냥 가서 강의를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자료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학교도 똑같죠. 대학교도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지만은 그거 외에 어떤 출석부 관리 같은 거나 학생들 학점관리 같은 거, 시험관리 같은 거 이런 행정상으로 뭔가 할 것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들도 중간중간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이 중간중간에 이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면 다 이제 답변을 확실하게 더 잘 해줘야 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특히 학점관리할 때 힘듭니다. 이게 시험 치르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렇게 항의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면담 요청하는 분들도 친구들도 많이 있고 특히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3년 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제 강의 한 과목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그 과목만 약 한 1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120명에 관한 성적관리 다 해줘야 하고 과제 한 번 내면은 리포트가 120개가 한 번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과제 120개를 이제 일주일 동안 다 검토해가지고 또 점수를 매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간과 투자를 신경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용은 보통 이제 사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까도 말했듯이 비용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면은 사실 대학교 강의 그래서 제가 주위에 있는 그런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강의가 이런 것들 다 신경 쓰니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그런 강사들 구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런 비용들을 그렇다고 사기업하고 맞춰줘라 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사법이 바뀌었죠. 외부 강사법이 바뀌면서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강사법이 발휘가 되면서 오히려 좀 기존에 있던 외부 강사들한테 좀 피해가 많이 입히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입니다. 그게요. 근데 좀 개선이 점점 좋아지겠죠. 개선이 좀 될 거라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IT 강사 사업을 하면서 대학교 강사 활동을 하는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나눔을 가졌습니다.